오늘 제목이 네 영혼을 먼저 개화하라 본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요 그런데 영적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2장 7절에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2장 7절에 여러분께서는神의 생기 를 쓰여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의 생기의 영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에 말씀하는 에덴 동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는 시브리어로 루하, 루아크 라고 하는 단어로 표시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호흡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바람 그런 뜻이기도 하고 영, 주의 영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숨 그런 뜻이기도 하고 여러분 영적 존재에게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 생기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어디나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가 생명의 호흡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머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사람에게 산소 호흡기부터 꽂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를 체크하는 게요 호흡부터 체크하잖아요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 호흡을요 내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활발하게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주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주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호흡이 없다는 걸 보고 죽은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2절과 통하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친아의 형들아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근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장세기 2장 7절의 생기와 요한 3서 1장 2절이 말하는 네 영혼 잘된 같이 이게 통하는 거죠 여러분 내 영혼 속에 생명의 호흡이 계속 불어넣어져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생명이 될 때 에덴 동산을 누리고 범사에 잘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영적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영적 원리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 에덴 동산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잘 살고 있는 사람 많은데요 하나님 없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정말 죽는 것입니까 빵이 없어서 죽는 겁니까 사람이 진짜로 빵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생명의 호흡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 영을 먼저 교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케어 하느라고 다 시간 버려요 육신케어 하느라고 내 영을 다 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새 내 영이 병들어버렸고 피 피해졌고 말라버렸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내 영이 딱딱 깨져버렸어요 어느새 보니까 내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요 주입이 안 되니까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중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을 먼저 교활하십니다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 에덴 농사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급한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 육신은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육신만 케어하니까요 내 영이 병들었어요 계속 생명의 호흡을 공급시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의 영혼 케어를 시작해라 그래서 영혼 케어의 시작은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라입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의 37장을 들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의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知道 이 시제수 37장에 있는 구간의 하이구 예 그 에스겔의 골짜기로 가니까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이구方面에 관한 많은 하이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요 영혼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마른 뼈에게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를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라 4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예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위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가죽이 덮히고 그런 겁니다 너희 속에 성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의 명령을 따라서요 말씀을 대언하니까 소리가 나고 막 움직이는 거 이 뼈 저 뼈들이 막 붙는 거예요 막 그 뼈에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살이 오르는 겁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저희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도를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 영혼을 먼저 개화하세요 내 영에 생기로 충만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에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내 영혼에다가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여러분 내 영에다가 말씀을 듣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지식화되지 않고 내 말의 말씀으로 나에게 꼽히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아 말씀을 들을지하다 아니에요 모든 영아 하나님의 영을 가진 모든 존재들아 말라버린 영혼들아 말씀을 들을지요 그래서 내 영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 너무 많이 썼어요 정말요 말씀 한 주간 한 달만 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매일 성경 쓰고 매일 가긴 해도요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보면 맨날 집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 쓰고 맨날 성경 쓰고 맨날 말씀 듣고 그래도 떼또로 무너져요 그렇게 강의시켜도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랬습니다 나를 미우지 말고 엄마를 배워라 내가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나는 맨날 룰루라라 노는데 엄마를 보고 엄마를 배워라 그러면서 한마디 비꼬왔지 그래도 가끔씩 무너지더라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내 영에다가 말씀을 대어내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대어나니까 이 뼈 저 뼈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 뭐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거기에다가요 생기를 대어내라 이제요 제다다 닌훈리 바 생명의 치시 그 뭐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내라 상자 생기 라이 파유인 사방에서부터 와서 뭐요 이 모아서 이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와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바꿔요 너무 지식으로 빠져버려요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내 생각이 이미 편견됐는데 말씀이 편견될 수밖에 내 생각이 육신인데 말씀이 육신이 될 수밖에 생기를 향하여 대어내라 그 말씀의 성취와 역사를 보도록 성령의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어라 우리는 명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면서요 다 집중하죠 그러면 이 공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때요 그 때요 그 때요 수많은 이속에다가요 많은 작것들을 심어놨어요 여러분 말씀 없이 묵상해 말씀 없이 여러분 명상을 해보세요 곧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말씀과 함께 묵상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정확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상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말숨도 없이 주야 하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요 우리 그 타운에 홈타운에요 기도원 가서요 귀신을 늘린 사람이죠 저보다 한두 살 정도 많아요 누님인데 기도원 가서 돌아버렸어요 말씀 없이 그냥 주야 하다 보니까 그냥 귀신을 받아버려 여러분 말씀 없는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내 영혼 속에다 율법만 집어넣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 속에다 신비의 말씀만 집어넣어보세요 내 영혼 속에다가 복음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되도록 뭐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어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14절에 말씀하잖아요 37장 예수교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혼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내 영혼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할 때 에덴 농사 누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요하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육신에 호흡이 없으면 죽게 될 겁니다 내 영혼의 생명에 호흡이 없으면 내 영혼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식화되고 말씀이 평전되고 말씀이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왜 나오는 줄 알아요 이단 사이비가 왜 나오느냐 그죠 지멋대로 해석하니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냐고 지멋대로 해석하니까 그러니 그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을 멈추지 말고 내 영을 멈추지 말고 내 영을 멈추지 말고 케어를 시작해라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도록 케어해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계속 공급되도록 케어해라 그래서 에덴 농산 누리자 아멘 이 영적 원리 따라 가자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예요 결코 내 영을 육으로 내어주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 영혼 케어 없이 내가 잘된다 망하는 길이에요 영혼 케어 없이 영혼이 잘됨이 없이 잘된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저는요 참변 에덴 농산을 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영적 원리 따라갈 때 참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너 위에 이미 빛이 이르렀다 이 영혼의 생명의 호흡이 생명의 생기로 충만한 자에게 빛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3절에 이사야 60장 3절에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이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 기워올 것이야 그때 네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슬픈 빛이 아니에요 깊은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어떤 사건으로 놀라는 게 아니에요 깊은 빛으로 임하고 네 마음이 놀라고 어마어마한 좋은 일로 놀라는 거예요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 겨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 겨로 오미라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에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내게 임해야 돼요 슬픔으로 가득하면 안 돼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또 놀라고 화창하리니 여러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 영혼이 잘됨의 원리 속에서 나오는 빛의 경제 단순히 제가요 이것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잘 살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뭐죠?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빛의 경제 나도 살고 나라를 살릴 빛의 경제 후대를 살릴 빛의 경제 하나님이 내게 빛의 경제를 주신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너만 위해 쓰지 마라 제발 네 집구석을 위해서 쓰지 마라 네 집구석만 위해서 제가 좀 말이 심합니까? 여러분요 빛의 경제 못 받으면 내 가정에서 쓸 돈도 없어요 진짜 후대를 위해서 진짜 보금운동으로 해서 쓸 빛의 경제를 구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가정에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빛의 후대보금화 운동합니까? 보금운동을 쓰고도 내 가정에 막 남아도는 거야 이게 빛의 경제에요 이게 아멘 적어도 우리 생 가운데요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나와 조회와 업의 전무 후무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직 안 오는데요 기다리세요 빛의 경제에 담을 그릇 준비하세요 분명히 올 것이니까 분명히 올 것이니까 기다려 그래서 누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누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빛의 경제 아멘 이게 시간표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진짜 삶 전무 후무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업을 통해서 말이에요 세계보고만 할 전무의 역사 여러분 경제뿐입니까 범사가 잘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다 잘되는 거야 사방이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조그만한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전무 후무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아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말이에요 이 빛의 경제 누리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빛의 경제 때문에 좋다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빛의 경제 때문에 후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게 세 번째 원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연약한 육신 또한 강건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병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문 따라 내려오는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지요 시간표도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 또한 강건하게 되리라 이사야 6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요 주 요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런 요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예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든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릎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곳 요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걸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의 케어에 따라서요 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육신 또한 우리가 영역을 잃게 되면요 경제력도 따라오고 체력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력이 열심히 운동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영적 원리가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지 따라오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내 영을 먼저 케어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내 영을 먼저 케어하는 법을 모르면 저는 육신으로 망했을 거예요 육신으로 룰루랄라 하다가 육신 때문에 망했을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래서 영적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육신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보좌의 축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진짜 임하면요 막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에 필요합니다 이 삼치를 살릴 빛의 주역으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표적으로 시간표 따라서요 연약할 수 있죠 당연히 그때마다 무엇을 받느냐 영적인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신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 치유를 받는 거예요 따라오는 육신과 삶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 치유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영적 치유가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따라오는 삶의 치유까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이 여러분의 중요한 언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영혼을 너무 잘 케어한 가이오가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요한 3서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랬잖아요 이 가이오가 너무 영혼 키유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영혼 키유를 잘하는데 범사와 육신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오를 들어서요 영혼 키유를 잘하는 너에게 범사와 이 간근하기를 내가 지금도 강구한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쓰임 받아라 전에도 쓰임 잘 받았지만 끝까지 쓰임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별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영혼 키유를 잘해서요 이런 별명이 내게 따라와야 돼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심히 기뻐하는 자요 심히 즐거워하는 자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보더라도요 심히 사랑하는 자요 우리가 사람들 보면 막 사랑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너무 영혼 키유를 잘하는 거에서 사랑하는 자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별로 표시는 안 하지만 눈빛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게 겉으로 표현하면 또 오해하니까 그래서 제가 눈빛을 이렇게 써와줘야 돼요 저의 눈빛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빛을 한번 봐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죠? 눈빛으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받는 거죠 이런 별명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히 기뻐하는 자요 심히 즐거워하는 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영혼을 먼저 개화하라 오늘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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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